생 똥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지까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앓는 소리는 계속 뛰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궁둥이도 젖어있다. 설상가보다. 그는 살착문을 흔들며 교화 소원을 고함쳐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 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가 이거 이거 봐요.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인국 박사는 청년의 궁둥이 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피록은 피야. 그는 그제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곤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야 이질. 그는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뭐? 정리? 바깥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다. 피똥 쌌소. 피똥을. 이거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감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 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 이건 전염병이요. 전염병. 뭐? 전염병? 그제서야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아홉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외로운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전역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이게 무슨 청천병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알겠어. 엥.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졸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죽어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 가치만 느껴졌다.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불이 고문간의 유다른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회야 그가 한 일이다.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절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회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들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새기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아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삿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아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아 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근이 주기를 띈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일 전 소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 의시를 뽑는 옆에 온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스탠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복을 했다. 동경경흥대학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기제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 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서는 한갓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대는 완전히 자기 진단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했다. 수술대에 놓은 스탠코프의 침착하면서도 긴장이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맞추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 등이 내리비치는 방안의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회살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유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주면서 외쳤다. 커피 땄니 스파시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진 아진 오첸하라쇼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내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다음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 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둑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탠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파시보! 스파시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꽤 제재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탠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없소 독도 오르리 유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스탠코프의 얼굴에 겨류에 찬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컫 잘 되어가는 일이 부스러움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속고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시오 독도 오르리 하하하 스탠코프는 말을 큰 웃음으로 넌지시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 저렇게 노어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 쪽 책꼬지에는 조선 왕조실로 대동야승 등 한적이 빼곡히 차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풀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떠리도 세월의 때 묻은 백작이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내 생각이 비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 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구개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 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있다는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 린은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자또, 이즈, 아, 갓도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분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다드 잉그리쉬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을 느꼈다.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번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워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이 시원해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한 잔을 핥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깊었으나 속고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의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은 악토입니다. 양국의 우호화,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 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렙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이번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핥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씻겨져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올랐다. 신체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 들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사나왔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문득 딸 남이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막막으로 휘물어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주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띄다가 어색한 미소로 흘려보냈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딱이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2인구고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 쥐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2인구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 듯이 부스에 덜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2인구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hyperd honestly 남아보 books 같이 1인구 박사 2인구 박사 2인구 박사 2인구 박사 6인구 박사 3인구 박사 4인구 박사 4인구 박사 4인구 박사 5인구 박사 그냥 8인구 박사 됐다.